미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저 기업인 치펠레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치펠레라고 하는 기업의 슬로건은 우리는 치킨을 창조하진 않았지만 치킨 샐러드는 창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치킨 샌러드의 치킨 샌드위치에 관해서만큼은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무엇보다 이 치펠레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 전역에서 12위 정도 되어지는 기업인데요 1인 매장 매출로는 미국 전역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나 매장들은 주말이 되면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주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휴일은 다 문을 닫습니다 크리스마스든 추수감사주일이든 어떤 휴일이든 다 그런 날은 문을 닫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매장당 1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도대체 이 기업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가? 이 치펠레의 창업자인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기업을 시작할 때의 인형과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업자인 치펠레는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기업 방향 자체가 이음보단 명예 그리고 금과 음보다는 은총을 구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세상적인 관점이나 어떤 사업적인 관점으로 보면 명예보다는 이익을 택해야 될 것 같고 은총보다는 금과 은을 택해야 할 것만 같던데 이 트루엣은 그런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고 움직여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펠레라고 하는 기업은 주일이든 휴일이든 문을 열지 않지만 유일하게 열 때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혹은 사회의 지역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게의 문을 열고 무료로 치킨 샌드위치를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듣고 있을 때 저는 좀 더 이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분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지금까지 운영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너무 가난하셨고요 또 여기 키 작으신 분들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키가 무지 작았다고 합니다 키도 작고 가난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간신히 들어갈 만큼의 학력적인 수준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더듬으셨던 분으로 기록을 합니다 뭔가 어디 가서든지 자신에게 자신의 이야기조차 자신의 이름조차 이야기하기에 버거웠던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어디 가서든지 기억되기가 힘들었던 그런 분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사실은 여기가 절대마다 성공했다 놀라운 기업가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든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말도 더듬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던 그 가난한 트루엣 캐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생각과 이윤을 올려내는 그런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윤보다 명예 금은보다 은총은 사실 잠원 2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잠원 22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트루엣 캐시가 내가 이 방향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결심하고 기도했고 그래서 잠원 22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하시니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져냈고 그렇게 던져내기 위하여 세상이 말하는 시각 그것이 아닌 믿음과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지금도 미국 전역을 움직여가는 놀라운 기업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의 가치관을 주관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유별남이 아니라 세상과 견지어 봤을 때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독특한 그것으로 내가 무장되어지고 그 무장됨으로 이 세상을 달려나갈 때 그것이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진행될 줄 확실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열한기 한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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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열해 주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주역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열한기의 5장은 그 시작을 출발하며 1절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므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큰 용사이지만 구원을 이룰 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뭐라고요?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군대 장관이었으니 아무래도 화려하고 또 튼튼한 그런 갑옷으로 자신을 부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힘과 능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건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좋게 보여도 그의 실체는 나병 환자 썩어져 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였다라고 오늘 열한기의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또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사실 나만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가 강하고 화려하고 멋진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고 그 냄새를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또 그것을 어떻게든 좀 감추어 보고자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이것도 감춰보고 저것도 감춰보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솔직히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지는 그 순간 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부정당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해가려면 이런 모습들은 자꾸 감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다 보니 점점 더 우리 스스로를 솔직히 내어놓기보단 점점 더 감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 개인적인 모습을 통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어떠십니까? 뭔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좀 많아야만 하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또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자꾸 메이크업을 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열로 나 자신을 크린징하는 것 나 자신을 지워내는 것 나 자신의 민낯을 들추워내는 것 그래서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과연 저만 가지고 있는 고뇌이고 저만 가지고 있는 고민일까요? 사실 나병 환자를 열한기서에 등장하면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또 존귀하고 또 무언가 능력을 많이 가졌던 이 나병 환자 나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린 작은 소녀를 통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세우십니다 강하지만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지만 존귀한자였지만 그 갑옷을 벗어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를 왜 열한기서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세웠다라고 그것도 작은 소녀를 통해서 그렇게 움직여 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믿음의 시각을 갖기 위해선 치유함을 받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고자 하는 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하여 입고 있는 그 강한 갑옷을 벗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감추고 있는 그 갑옷을 벗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모자람을 솔직하게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나만의 갑옷을 벗겼을까요? 잘 아다시피 나만은 나만의 자존심을 건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하반부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만의 치유를 해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11절 이하 12절에 말씀해 보면 잘 나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요단 강물 가서 일곱 번 씻어라 그럼 나을 거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만나려고 할 때에 부인 당해보지 못했던 그 나만이 가졌던 모욕감과 불편함은 상상만 해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반응이 뭡니까? 11절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메색강 아바냐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기자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네 가지입니다 물러갔다는 것과 내려갔다는 것과 그리고 화를 내었다는 것과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한 번도 자기 인생 가운데 물러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내려감을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화낼 일도 없었고 분노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되었고 그는 앞서갖고 올라갔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금 물러가야 했고 내려가야 했고 분노해야 했으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자존심이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자만함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딜 수 없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만의 갑옷을 벗겨가는 그 과정과 손길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병을 치유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그의 마음의 자존심을 건들어서 물러가는 자리 내려가는 자리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기쁜 뜻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내려갔고 물러갔지만 오히려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만심 그것으로 조금 더 나 자신을 보호하려 했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더욱더 든든히 보장하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먼저 손 대시고 물러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의미에선 마음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너도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선 그 갑옷부터 벗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보금을 말씀하신 예수님 눈을 들어 무리를 보시며 산상수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 세상이 말하는 생각과 가치와 행동과 다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덟 가지 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극률이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다 천국의 사람들이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 순수함,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 자만과 오만과 오욕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본다는 의미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그분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그분의 웃음이 내 웃음이 되어지는 그 축복 바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갑옷을 벗기는 것 오늘 하루 혹시 무엇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 근간에 무엇이 여러분을 원통하게 했고 무엇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했으며 무엇이 여러분을 물러가며 내려가게 하는 그 사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저는 주님의 치유의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잘 안 되었던 것 저것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잘 안 되었던 것 그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이 나라의 지탱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거 벗고 우리의 민낯을 한번 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치유만이 하나님의 도우신만이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청결함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단수함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다윗이 10편 122편 1절에 무엇을 고백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10편 12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기뻐했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계가 들어왔을 때 기뻐 춤을 춰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자기가 왕이 됐다고 춤춰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양을 많이 많이 번식하게 만들었다고 기뻐 날뛐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말을 하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여호와의 괴가 주의 나라와 주의 땅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뻤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내 일이 잘 될 때 기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이 다 잘 됐는 소식을 들어도 내가 안 되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흥황해도 내 집의 곳간이 메마르면 그것이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주님 왜 나는 잘 안 되는데 저 옆에 있는 저 권사님만 잘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게 식이 나고 질투나고 조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렇게 배가 아프고 오직 기쁨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 나라는 갑옷으로 둘러싸여 내 영혼은 계속 썩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보는 자는 내가 기쁨의 근원이 아니고 내가 슬픔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이 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그 일이 내가 슬퍼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본 사람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 주어진 일곱 번째 복 그게 뭡니까? 평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선 내 교만, 내 자랑 모든 것의 기준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갑옷을 솔직하게 벗어던지 하나님, 내 실상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지금 이래요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만이 고백했던 것처럼 더 나은 요단강보다 더 나은 다메색강이 아니라 요단강의 몸을 씻어 그것이 치유되었듯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화려함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공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의하여 내 영혼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강 보혈의 생수에 우리가 씻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들이 치유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감추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 개인의 문제보단 공동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모습을, 내 모습을 보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복 있는 땅을 내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돼서 이 땅을 복되게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분명히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이 땅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내가 잘되고 내가 뭐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로 인해 이 공동체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뭘까 내 귀에 좋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내가 잘되는 것 그거에 내 마음이 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을 내 옆에 가정을 내 교회를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 모든 신앙을 잘 정리해 주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바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토마스 아켄퍼스가 기록하는 한묵상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십시오 그리하면 마음에 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무엇도 구하지 말며 아부는 대가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순전히 주님께 막히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을 소유할 것이요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 어둠이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꾸밈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 모든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순수하게 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헛된 공상과 악한 범민과 불필요한 염려는 사라지며 두려움도 내게서 떠나고 무절제한 세상의 사랑도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아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만 장군의 스토리는 단지 나병 환자로서의 그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나만의 스토리는 열한기 하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출발점과 같은 내용이에요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끝이 뭐랍니까 열한기 하 6장과 7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7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 4명의 그 걸음을 통해 아람 군대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이것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 다른 것 아닙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 4명이 들어가기 전에 열한기 하 6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눈을 두니까 아람의 군대가 포위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선사들이 군대가 그것을 포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들 그것을 6장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24절 2절에 아람이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그런데 좀 처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비둘기 똥도 거래될 만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만큼 죽여서 먹을 만큼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이스라엘 왕이 열한기 6장 13,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하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은 책임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짓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들 우리는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며 변명했던 또 원망했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답합니다 열한기 7장 1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요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 갤로 매매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도 다섯 세 갤인데 밀가루 한 수아가 한 세 갤이라고 말한다는 것 그것도 언제요 내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군대 장관은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논쟁과 이 대화 가운데 나병 환자 네 명이 발걸음을 옮겨 아람 군대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7장 3자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거니까 아람 군대로 한번 가보자 거기 먹을 거라도 있으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냥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큰 군대의 소리로 사용하셨어 아람 군대가 그냥 스스로 다 떠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하늘에 창을 내셔서 그런 일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신 겁니까 나병 환자 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고 나약한 존재이고 스스로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 장 앉아있는 사람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은혜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자욱한 안개 속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통해 내 영혼 가운데 치유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도 귀한 하늘의 창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안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걸음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주빌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실 것이다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음을 고백하고 가장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열한기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담대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766회째 걸음을 걸어가는 주빌리 기도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은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걸음을 움직여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이루어 주셨다면 지금까지 쌓여진 그 기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과 해외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기도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창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며 시대는 어둡고 답답하고 그리고 스산하지만 우리가 걸어야 될 앞으로의 걸음 그 기도의 걸음 믿음의 걸음 사랑의 걸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람 군대로 걸어갔던 나병 환자 4명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을까? 전쟁을 앞에 놓고 진지한 모습으로 정말 이 마음속에 이겨야 됐다고 하는 전의로 비장함으로 아람의 진지를 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생각으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있어도 죽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조금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보다 죽음도 초월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기쁨과 또 미소가 그의 얼굴 가운데 가득 채워지진 않았을까라고 한번 묵상해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이렇게 다다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란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 누구나 보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웃으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움직여갈 때 아무것도 아닌 네 사람의 발걸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 하늘의 창이 열렸다면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갑옷을 던져버리고 절망의 상황이 내 눈앞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무언가 억울함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웃으며 평안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들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지난 여름 인도네시아 선교회에서 함께 만나 동역했던 이영규 선교사님과의 대화 중에 한 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몽골에 계시다가 인도네시아로 가셨는데 사실 그때 가실 땐 절벽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 그렇게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학교를 처음 짓는데 여러 가지 계약서를 사인하고 그 한 해에 갚아야 될 돈이 50억이었다 돈 나올 구멍도 없고 50억은 계약했고 그걸 못 갚으면 자기는 감옥 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기도 중에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다 책임진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계속 책임진다고만 하지만 저 50억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거 못하셔도 감옥 안 가시지만 감옥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 불만이 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선교사님 마음가운데 그런 말씀이 들어서 정말 회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교사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좀 웃으면서 가면 안 되겠냐고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좀 기쁘게 가면 안 되겠냐고 그 마음 속에 어떤 울림들이 있을 때 본인이 참 많이 회개했다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기쁘게 좀 더 웃으며 갈걸 내가 좀 더 즐겁게 그때 갈걸 그런 이야기를 제게 주셨어요 지금이 걸어가는 우리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기도의 길 너무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 부르셨고 이왕 가야 될 길이라면 좀 웃으시면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비장해야만 합니까 치열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기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못하면 내 다음 때 누군가 하겠지 또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을 통해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이라면 또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주빌리에 766 걸음을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피 흘림이 없는 보금적 평화통일을 향해서 이 걸음들을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웃고 걸어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웃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원리인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 통일한국을 통해 주의 성교를 마무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주빌리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전국 각지 해외 각지에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는 내 갑옷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갑옷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솔직하고 단순하게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청결한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이 사람만 되어지기만 하면 나병 환자 4명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늘의 창을 여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뛰어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차고 흘러넘쳐 북녘의 흑암도 하나님께서 광명의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걸어오셨다면 이제 천걸음을 걸어가 서게 될 그 기도회까지 하나님 매일 기도 때마다 내 갑옷 벗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기도 때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 있고 유명한 자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로말미야마 언젠가 맛보게 될 비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갑옷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 자신을 숨기고 있는 모든 그 갑옷을 벗고 나의 민낯을 십자가에 온전히 씻어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과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그로말미야마 내가 기준이 된 기쁨과 내가 기준이 된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기쁨과 응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사사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 하셨사오니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빌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곧 하늘의 창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사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